숙보, 11월 영화 비수기 옛말, 결말 알면서도 보는 서울의 봄, 스트레스 인증 챌린지도 떴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1월 영화 비수기 옛말, 결말 알면서도 보는 서울의 봄, 스트레스 인증 챌린지도 떴다였습니다. 11월은 극장 비수기로 꼽히는 날인데요. 올해 11월은 좀 다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하면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개봉하고 주말을 보내면서 이미 2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 정도 기세면 500만은 그냥 뚫을 것 같아요. 저도 봤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그린 영화인데 결말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의 스포로. 후기가 전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누구 멱살 잡고 싶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죽하면 영화 보는 동안 휴대폰 건강관리 어플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인증하는 스트레스 인증 챌린지도 떴습니다. 특히 분장도 너무 잘한 데다가 배우들의 연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누구 욕하고 싶은 분들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화 좀 내고 싶은 분들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극장가의 좀 활기가 돌아오고 국산 영화가 흥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오랜만에 또 옛날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갑자기 또 보고 싶어져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땡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또 그 맛이 있어요. 옛날 그 맛. 이덕환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맛. 누가 제일 화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열받는다. 누가 제일 진짜 트롤이다. 누가 제일 바람 캐릭터다. 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8년째 베텐에서 홍보를 해도 여전히 듣보로 불리고 있는 남자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할 거고요. 거침없는 해결책을 내놓고 일침으로 팩폭 날려드리니까 명쾌한 고민 해결 원하는 분들 고민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위인 배성재 만세님 11월 26일 일요일은 베디가 프리한 지 천일이 되는 날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 담을 때까지 응원합니다. 어제가요? 그래요? 프리한 지 천일입니까? 이런 거를 또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호님 베트남에서 베텐 듣고 있어요. 휴가 와서 베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는 덥고 수영장 물도 미지근합니다. 계속 휴가였으면 좋겠어요.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베텐 들으면서 또 휴가를 즐기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베트남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낭 아니면 하노이 아니면 어딘가요?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마사지 많이 받고 오시고요. 핫바님 날이 추워져서 환기하는 게 싫어요. 겨울에는 환기를 몇 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많이 해야죠. 겨울에 특히 많이 해야 되고 패딩을 좀 껴입으신 다음에 환기를 제대로 오랫동안 하시고 문을 닫고 패딩을 좀 오래 입고 계시면 어느 순간 또 따뜻해집니다. 유기동님. 냉장고 제일 아래 칸이 고장났어요. 뭘 넣어도 자꾸 살얼음이 있긴 해요. 콜라 넣으니까 자동 슬러시가 돼서 그냥 콜라 전용 칸으로 만들었어요. 오 괜찮은데? 긍정적인 분이네요. 2619님. 뜬금없지만 베디는 자신은 가장 잘 나타내는 신체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입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커서 저를 나타내는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습니다. 글쎄요. 신체 부위를 특징적인 게 별로 없네요. 눈짝 끈 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코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남이춘. 윤태진 씨 팬미팅 다녀온 분들 문자가 좀 있습니다. 9358님. 팬미팅 축하 영상에 베디와 용곱스님이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웃었습니다. 살짝 눈물 흘리려고 하는 남이춘의 눈물을 쏙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박펠레와 장폭스 털종범까지 아주 볼거리가 풍성한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슛돌이 남이춘님. 남이춘의 첫 번째 팬미팅에 다녀왔습니다. 전골여사님과 태호좌도 만나뵙고요. 축구게임배틀, 춘코노, 포토타임 등 팬들과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채춤도 쳤어요. 그리고 역시 의리 있는 베텐 유니버스 식구들의 축하 영상 잘 봤습니다. 용국스님 축하 영상 등장 덕분에 장례가 웃음으로 초토화됐습니다. 1010님. 팬미팅 축전 잘 봤습니다. 현장 반응이 뜨거웠는데 찍으실 때 에피소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걸 찍을 때는 사실 MBC로 튈지 모르고 찍은 건데 이 베텐 유니버스의 축전을 싹 끌어모은 다음에 MBC로 튀어버렸네요. 반환 받아야 되는데 이거.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게임캐스터라는 숨은 이력을 가진 별거 다 해본 남자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2004년 10월에 정용국 씨의 게임캐스터 데뷔 기사가 있더라고요. 찾아냈습니다. 이거 언제 거야? 19년 된 걸로. 이 옛날 거를 갖고 와서 지금. 아니 요즘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당시 개그계에 알아준 게임 매니아로 소개됐던데 게임을 좋아하셨나요? 싫어합니다. 왜 이런 거 한 거예요? 돈 줘서 한 겁니다. 헤어지면 어떡해. 당시 기사를 보면 춤과 개그를 섞어서 감칠 만나는 중계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던데. 춤과 개그를 섞은 중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충 하는 거지 뭐. 몸을 흔들면서 하는 거죠. PD가 좀 흔들어봐요. 그냥 춤이라도 출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근황이 없어서 19년 전 거를 갖고 왔습니다. 너무 옛날 거다 이거. 왕게임 캐스터 하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왕게임 잘합니다. 왕게임 잘해요? 잘하죠. 왕게임의 기본은 사전에 먼저 미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미팅이요? 스킬 주고받는 미팅. 몇 번이다. 나 3번이다. 나 2번이다. 부르지 말아라.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채팅창에 지금 곱두광이라고 계속 오고 있는데. 서울의 봄 때문에. 서울의 곱이라고 계속 오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머리가. 뭐가요? 머리가. 그 정도까지 아니라냐. 아예 싹 다 없진 않다 이거죠. 그분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그분이 더 심합니다. 아니 그분의 거기 영화에 나오던 당시 그분은 약간 반반이에요. 그래요?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켜봐야죠. 곱창의 봄 미쳤다고 하신 분 있고. 곱창의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한 얘기네요. 자 박혁님. 용국 형님이 머머리 중에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이슨 스타덤, 드웨인 존슨, 빈 디젤이 있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많은데요. 저는 뭐 특별히 잘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3명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근육을 다 키웠죠. 얼굴 안 되니까 몸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보자고. 잘생겼잖아요. 제이슨 스타덤이 잘생겼습니까?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어가 잘생겼습니까? 디카프리어요. 그러니까 얼굴 배우잖아요. 여기는 액션 배우고. 우리는 몸 써야 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머리 없는 애들 막 날아다니게 돼. 지단. 네? 지단.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게잖아 지금. 머리 없으면 날아다니게 된다니까. 멋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없다. 털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몸이. 율브린너. 너무 옛날인가? 네. 너무 옛날이다 그분도. 모르는 분들 많겠네. 네. 율브린너는 모를 수 있죠. 마이클 조던. 그거 뛰어다니잖아요. 다 뛰는 사람만 나오네 지금. 왜 이렇게 차별을 해. 몸 쪽으로 이렇게 약간 멋을 느낌이 좀 납니다. 두준협 씨. 다 뛰잖아. 싹 뛰다 싹 뛰어. 디카프리어 뭐 안 뛰어요? 가만히 있어요? 덜 뛰잖아요. 덜 뛴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기 때문에. 베컴도 뛰잖아요. 베컴은 이제 가끔 뛰는 거고. 이쪽은 처음부터 뛰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취미 주신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여러분. 베텐 공식 입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8070님. 이제 2023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용국 스님의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낼 생각인가요? 껍짱 팔아이죠 뭐. 팔아도 안 궁금한 짐을 보냈네요. 아니 전혀 뭐. 그냥 뭐. 부태의 연한 질문 문자입니다. 똑같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년이 또 오겠지 뭐. 이런 겁니다. 자. 첸티사에 계속 지금. 머리 얘기하고 있죠. 근원리가 없어요. 지금 계속 두광. 여러분 생각 잘해보세요. 머리 없는 사람들 진짜 많이 뛰어다닙니다. 간디 선생님. 앉아계시지 않냐고. 아. 그분은 많이 뛰셔서 힘들어가지고 앉아계시지 않냐고. 자. 막 나가는 용한상담솔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그럼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짠돌이 남친이 제 생일이라고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집에 와서 세수하려고 반지를 뺐는데 반지 안에 제 이름 이니셜이 아닌 L.E.Y. 라고 각인이 돼있네요. 이거 혹시 주은 걸까요? 아니면 설마 전 여친이랑 헤어진 뒤에 반지 돌려받아서 저한테 준 걸까요? 대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L.E.Y. L.E.Y.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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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 이을용 너무 팬이라서 이을용을 해놨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너무 긴장하면 남친한테 을용타 난리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봐요 재활용 전여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잠뿌인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이거 급하게 줬나보다 아내를 못 봤나보네요 이렇게 새겨서 있던 거면 주운 것 같지는 않고 느낌상 갖고 있던 것 같은데 급하게 또 약간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확인을 못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최근 가능한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전 완전 전전 거 갖고 와가지고 링 같은 거 있죠? 가락지 같은 거 논개 뛰어내릴 때 끼던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와서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짠돌이 남친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님께서 끼던 반지 물려받은 반지 성에 다르지 않을까? 할머님은 성이 다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머님 성이 이을용 을룡엄룡 축구복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뭐 저기 채소마트에서 중고를 샀다 중고를 사면 이제 보통 칭찬을 많이 하는데 여친 주는 선물을 중고로 샀다 장물 그게 낫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누가 받아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선물이네요 그리고 팁을 하나 설명드리면 짠돌이 남친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연애할 때 짠돌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한 짠돌이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내 집 마련 뭐 아기를 위해서 연애할 때 짠돌이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바람이 흩날리는 거자봉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겁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냥 왜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게 생일 때 이런 걸 주셨으니까 1주년이 되고 2주년이 되면 또 어떤 이니셜이 다가올지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 왜요 러브 에요 약자 아니냐고 러브 에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아임 러브 에요 러브 에요를 쓴 거다 여기다가 이것도 그나마 갖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맥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더 이상 없어요 몇 개 나오겠네요 이건 물어보는 게 낫죠 누구야 이분 이을용이야 이렇게 어어어어 맞아 불편하네요 이거 처음부터 이제 보통 연인 사이에서 돈 문제로 많이 안 싸우는데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뭐 굉장히 일단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바람 핀 거만큼 기분이 나빠 아 이건 더 나쁠 수도 있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100만 원 넘어가면 좀 인지를 하는데 대충 이제 구닥다리란 말이죠 10만 원짜리 아니면 은가락지 이런 느낌 14K 이건 그냥 다시 채소마켓에 올리시면 됩니다 혹시 이을용씨 있으면 사가세요 이을용씨 사가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구지은님께 이거는 어쨌든 좋은 결말이나 쉴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진짜 이을용이 와야 돼요 할머니 성함이 함자가 이을용인 경우의 수 0.0001% 빼고는 없다 없다 근데 할머니 거를 줘도 솔직히 그렇게 김호흥권인가는데 할머니께서 뭐 이제 뭐 세상을 떠나셨는데 집안 가보처럼 뭐 고조 할머니께서 물려받으셔가지고 뭐 조선 시기에도 물려받은 뭐 그런 걸 수도 이제 빼대 있는 집안이어서 반전이 뭐냐면 할머니 살아계셔 죽으실 때 갖고 왔어 그냥 손가락으로 빼오셨어 할머니가 맞는데 할머니 지금 정정하셔 아 그거는 이제 용서 안되잖아 그건 용서가 안되죠 힘듭니다 자 구지은님께 정영국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자문이 좋은 사이라도 현남친이 선물 하나 때문에 전남친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에는 항상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가장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감격적인 사연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 여러분의 고민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하나 해결하고 2부에 또 넘어오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먼저 더진스님 남자분입니다 동생이 주문 공포증이 있다면서 식당 가면 주문을 저한테만 시킵니다 이제는 좀 괘씸하기도 한데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둘이 같이 식당 가서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동생이 주문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진스님께 용국의 1침 우리 가게에서 이러고 있으면 나가라 그럽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고 무인 카페만 가능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 무인 카페도 사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죠 한 3시쯤 가죠 둘만 있을 때 보통 메뉴는 커플이 오면 여자분이 많이 고르는 경우도 있고 친구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일행 오면 주문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둘이 항상 있을 때 공포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채팅창에 은룡탐 아렵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KCM의 은영이에게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도록 굉장히 상스러운 1침을 쏴드립니다 이경훈 님 남자분입니다 오늘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길래 드디어 막내 탈출을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신입이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많습니다 앞으로 존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네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쩌죠 이것도 뭐 바로 1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훈 님께 용국이의 1침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래? 그렇죠 고등학교 선배면 학교 다닐 때는 2년 차이만 나면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그렇죠 사회에서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막내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막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누구 형 누구 형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진짜 형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은 짜증이 났겠어 2년 늦게 입사한 것보다 짜증 나는데 가뜩이나 선배 후배 이렇게 되면 불편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불편한 거는 그쪽이 훨씬 크죠 큰일 났지 지금 완전 큰일 났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잘하셨는데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그때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내가 잘못하면 그 선배 욱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넘지 않는 바람 부탁드립니다 기강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분명히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실수는 할 거고 무조건 하죠 모르고 어리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한 번 잡으라 그럴 거고 근데 뭐 다 나중에 알려질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누구 형 성재 형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보기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선배였다 학교 다닐 때 인연 선배였다 인제 욕도 안 해 이렇게 할 정도로 초반에는 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옛날에 정이 있잖아 네 그런 걸 봐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뒤틀리면 형이라고 자꾸 형이라고 부르니까 편해? 이렇게 아 형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이 형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야 이게 불편한 게 이것도 있고 군대에서 또 이제 선임이 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 찾아옵니다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형형하니까 만만하지 뭐 이러면 이것도 약간 좀 좋은 회사에서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봤을 때 뭐 딴들이 이직할 수 있는 회사면 너무 세게 지르면 한 번 부대타 일으키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항상 선을 타면서 커피도 사주고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형 학교 아니야 와 이런 얘기는 꼭 나옵니다 믹스커피 한 번 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 버리면 못 버렸네 그렇지 이거 하실 것 같은데 먼저 들어오던가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믹스커피 들고 이렇게 옥상에서 얘기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사단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986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결혼을 25세 했는데요 지금은 30대 중반입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야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와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다들 축의금을 5만 원 냈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10만 원을 내겠다고 하네요 저도 액수를 맞춰야 하는 걸까요? 10년 지났네요? 네 근데 5만 원이었다? 물가 인상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 내는 게 맞긴 하죠 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박명록에다가 적었던 금액을 고대로 주는 게 있는데 5만 원 냈는데 10만 원 내야 되냐 체감상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을 내고 남편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밥을 둘이 같이 먹고 오면 돼 그래서 2인분 먹고 어차피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니까 돈이 아깝다면 남편은 무슨 죄야 아침에 개차로 끌려 나가야지 뭐 빨리 가야 돼 돈 아까워서 가야 돼 주말에 집에 있고 싶은데 결혼식에 끌려가야 돼요? 양복 입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친구가 일단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물가 인상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을 일찍한 건 이제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10년쯤 지나니까 아니 물가가 오른 거긴 한데 나는 진짜 그때 5만 원 받았는데 와 지금은 10만 원 받네 야 이거 5만 원 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저희는 이제 개그맨 했을 때 완전 신인 때 빼고는 거의 다 10만 원을 하라고 선배들이 많이 권유를 해서 그래요? 10만 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초반에 3만 원 했다가 쌍욕 먹은 적 있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그럼 어떻게 월급이 70만 원인데 3만 원도 큰 돈이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1팀 앞으로 행복하지 않게 생각하고 10만 원 냅시다 네가 뭐 행복하겠어? 이 생각하면서 그냥 10만 원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채팅창에 억울함 한 번 더 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두 번째는 돈을 안 낸다는 거 더 슬프죠 안 내나요? 안 내지 보통 안 내죠 친한 친구는 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래라니 합니다 가는 것만 두 번째 안 내요? 두 번째 많이 안 내던데요 어 나 두 번째 더 냈는데 아 그랬어요? 주변에 두 번째 한 분 특이 케이스고 전화가 올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안 내도 돼 참석만 좀 해줌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지 말고 저는 가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라고? 전부인이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건 보통 실당 쪽이 많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학위를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만약에 와이프가 처음 결혼이면 성대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축잉 부담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참석만 좀 해줘가 좀 있어 렌트가 그래요 네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 내는 거구나 두 번째 안 내는 거 돌려받아야 되나? 그냥 가서 그냥 있는 것만 감사한 거죠 지난 예식장이 낫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싼 대로 했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비밀 지키는 값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9026님 남자분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길래 CCTV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범인이 형수님인 거예요 진짜 황당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수님한테 왜 차 긁고 말도 안 하고 도망갔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형수님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상받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게요 형수님이 급하게 어딜 가신 것 같습니다 형님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든가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급하게 겨를도 없이 가시고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연자분 차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뭐 약간 긁거나 살짝 찌그러진 거면 일단 보험사를 부르기 전에 형수님과 먼저 면담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된 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또 급한 일이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합의금을 받지 않고 약점으로 갖고 가는 게 낫다 약점으로? 네 약점 약점으로? 네 이렇게 하고 도망갔잖아요 약점으로 뭐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아니 이제 어차피 난 돈을 안 받았으니까 돈을 안 주는 사람 항상 약간 불안하고 미안한 게 좀 있거든요 나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묵인해 주는 조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형이 알았을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누구 찬지 모르기 때문에 형 찰 수도 있고 형수님 찰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형수님 이렇게 할게요 형수님은 한번 도와줄 만한 상황이 생길까요? 무조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나 살면서 잘못을 할 거니까 항상 지켜야 될 비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뭐 엔진 나간 것도 아니고 타이어 펑크를 한 것도 아닌데 살짝 긁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액의 돈보다는 내가 인심 쓰듯이 급하신 일이 있었나 봐요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갖고 이건 제가 지금 수리했습니다 아이 고맙잖아 벌써 형수님 앉아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가족끼리 이렇게 되는 순간 벌써 살이 안 좋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게 좋다 히든 카드로 하나 가지고 있어라 괜찮죠 그때도 한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 있죠 전 이렇다고 봅니다 숨겨놓은 패 근데 채팅창에 형이랑 형수님이랑 갈라지면 어떡하냐고 그때 받아야죠 형수님 잠깐 앉아봐요 갈라지 몰랐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해요 지금 차를 받고 돈만 갔네 지금 뺑소니네 이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안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무튼 그냥 보험사에다가 의뢰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CCTV 보고 알아서 형수님인 형수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모르겠죠 처음에 모르고 이제 했는데 형수님이 어? 형수님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죠? 불었지? 아니에요 이게 더 불편하잖아 어차피 알게 된 거고 사람 안 다쳤으면 가야지 뭐 그거를 또 전화를 오고 그쪽에서 차랑 뭐 차종이랑 번호를 부르는데 내 차고 막 이러면 벌써 내가 한 건지 알지 다 알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9026님께 용국이의 1팀 알고 보니 무면허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안 했다 형한테 받고 형수님한테 따따불로 받자 그런 멋있는 분이 있고 보험사 처리하면 됩니다 6379님 남자분입니다 직장 동료지만 친하게 지낸 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사회를 부탁하더라고요 몇 번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요구하길래 결국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결혼식 전날 고맙다 너는 축의금 내지 마 하더니 돈은 안 주더라고요 이걸로 끝인가요? 물어보니까 축의금 안 냈으면 됐지 뭐 하네요 정 떨어지는데 손절해도 되나요? 이거 딱 봤을 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1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1팀 사회를 못 봤네 사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뭐 축의금 안 냈으면 됐지 뭐 뒷말은 그냥 10만원 주고 딴 사람 쓸걸 쌈맛에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진행이 아니었다 어버버거리고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기대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잘하는 어떤 사회자의 영상을 봤어 우리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처음부터 된 거야 그래 돈 안 주자 그냥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벤트 하면서 머릿속으로 굳어집니다 30만원도 아깝고 10만원도 아깝다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이것 때문에 안 줬다 이미 그 형이 손절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꼭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기억에 남거나 고마우면 지인이라도 신언니에 갔다 오면서 선물이라도 밥 한 끼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박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프닝 멘트 일단 잘못한 것 같고요 그렇죠 하객 여러분께 농담을 막 이제 오프닝 한답시고 잘못한 것 같고 잘못 뺏겼다 쓴 거지 멘트를 갑분싸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할 때 정말 부지기 싸하게 만든 거죠 완전 싸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누가 봐도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한 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신랑 구도 벗어서 돈 걷어 오세요 그리고 신부 서 있는데 웨딩드레스 너무 불편한데 등에 업고 푸샵하세요 이런 거 터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하객들이 저거 왜 해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학습 언제 쳐야 돼 행진 되게 귀찮은 게 있거든요 저희 개그맨들이 초반에 하다가 요즘 많이 안 하는 건데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하객들이 다 같이 기립박수를 한번 해주자 안 좋아해요 귀찮아서 이런 거 시킨다든가 불편하죠 아주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사회 이렇게 봐 알았어 선전했어 내가 오빠 친구야? 아니 그냥 나도 속이 받은 애야 이래서 약간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습니다 사회를 못 봐서 그런 것이다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보통 이런 경우 저는 사회 얘기도 많이 들었고 가장 사람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축가 있지 않습니까 축가 이제 의미타라는 경우 꽤 있습니다 높은 거 부르다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고맙다는 얘기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사이즈거든 그러니까 신랑 입장하기 전에 또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전여친 얘기 자기는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 완전 갑부사대잖아요 그렇죠 전여친 버리고 이제 새장가 갑니다 그렇죠 처음인가요? 이런 멘트 잘못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 6회 덮 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백아연의 쏘쏘 배성재텐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육회 덮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거 아니냐 육회 덮밥 뭐야? 이렇게 채팅창에 하시는 분들인데 다음 사연 내용이죠 다음 사연 닉이 육회 덮밥님이에요 네 사실 잘못됐죠 육회 덮밥부터 육회 덮밥님 남자분입니다 음식 시켜 먹을 때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느끼해서 싫고 저거는 오늘 안 땡기고 그냥 자기가 고른 걸 먹자고 빡빡 우깁니다 저는 튀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자꾸 돈가스를 먹자길래 혼자 쳐먹으라고 말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좀 심했나요? 사과할까요? 뒤에 육회 했는데 생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쌍욕을 크게 한 것 같은데 혼자 쳐먹어 뭐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말은 방송용이 아니다 보니까 안 썼죠 그렇죠 친구가 이건 느끼해서 싫고 저거는 안 땡기고 임신했나요? 이거 갑자기 불편하네요 결국 돈 문제긴 해 각자 시켜 먹는 것도 있을 텐데 금액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리뷰를 확인해서 가장 맛있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근데 튀김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도 상대방이 이런 걸 좀 맛있게 먹고 있으면 눈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튀김 음식을 못 먹는 이유가 있긴 할 텐데 개인적인 취향을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알레르기가 아닌데 왜 안 먹지? 저희 집도 그런 게 있거든요 손님 6명이 딱 안 씁니다 두 분이 곱창을 못 드신대요 다른 거 없을까요? 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여길 왜 왔어? 이런 느낌 들거든요 여길 왜 왔어? 누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분이? 아니 곱창을 못 먹는데 그럼 어떡하나? 돈가스에 와서 돈가스 못 먹는다 그러면 왜 들어온 거야 여기를 지금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먹는 거 갖고 싸우면 끝도 없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죠 그냥 진짜 왜 오셨을까? 떡 먹으러 온 건가? 떡을 아무리 튀겨봤자 그게 4천 원인데 단가도 안 맞고 곱창 알레르기가 있는데 곱창집에 왔다 그거부터 잘못했잖아 이 친구가 못 먹어야 되는데 저도 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른 책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어떻게 팔아보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 지금 그럴 때는 그래도 거기 메뉴 딴 것들 추천하셔야죠 LA갈비라든가 이게 없어졌으니까 아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다른 것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마른 세수 했습니까? 많이 합니다 그건 아 여기를 어떻게 오셔가지고 지금 곱창집인 사라진 갈비탕 그립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갈비탕 갈비탕 선 엄청 많이 갑니다 자 6회 덮밥님께 용국이의 1팀 집에 돈가스 냄새 진동할 겁니다 지금 은근히 또 땡길 때도 있어요 튀긴 거 싫어해도 자 아무튼 뭐 먹고 싶은 거는 존중해줘야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 돈으로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먹는 거에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계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식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에 쌍욕은 너무 하셨다 혼자 쳐먹으라고 인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더 심했을 거예요 무조건 먹고 있다 그 친구는 상처 안 받았다 조민주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집에서 바퀴벌레를 봤다고 자꾸 저희 집에서 자고 가요 저도 출근해야 되고 불편한데 꺼지라고 해도 저보고 불편하면 자기 집 가서 자라고 합니다 친구의 바퀴벌레 공포증을 극복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남자끼리 바퀴벌레 봤다고 집에 쳐들어온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요 주작사연이다 외로운 남자의 주작사연이다 저는 집에 벌레가 있는데 한 두 번 봤거든요 바퀴벌레는 아니거든요 돈벌레가 훨씬 징그렇게 생긴 거 아세요 그렇죠 진해처럼 생겼잖아요 돈벌레가 그렇죠 또 큰 거 이런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돈벌레가 등장을 하면 혼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재수께 그래서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장난 아니에요 팍 하고 가죠 잘못 잡으면 다리 다 떨어집니다 계속 이런 빨아야 돼 분해돼요 그렇죠 분해돼잖아요 그거보다 바퀴벌레면 상전인 거지 이거는 이 친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바퀴벌레 같은 거 또 돈벌레 그리고 또 곱등이 이런 거 집에 들어오면 처리하기 굉장히 난감하죠 쥐보다 낫잖아 쥐 들어오면 감당이 쥐요 쥐가 요즘 들어오나요 어떻게 하나 재수없게 들어오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면 또 좋다고 갑니다 자 조민주님께 용국이의 1침 혹시 돈 안 내서 가스 잘린 거 아닐까요 추워가지고 여기 좀 이따 갈게 무슨 바퀴벌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소독 좀 하세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고민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정영국씨와 함께했는데 오늘도 아주 상스러웠네요 상스러운 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 정영국씨랑 야근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오시고요 생롱방하러 넘어오시고요 끝곡은 전소미의 덤덤입니다 정영국씨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등합니다 야한컴 꾸세요 thanks for all the way connecting to the to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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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poste